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다메식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밭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미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식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라 하니 딸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망군의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런적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식에 성벽에 불을 지르니 페나다세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너부가 내살왕에게 공격을 받은 개달과 하술라라들의 말씀이라 요하께서 요하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르나 개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피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넥탈을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렴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하라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너부가 내살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규책을 세웠음이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너는 이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곳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쩍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헛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에 거쳐가 되고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도왕 시드기아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요하의 말씀이 선자 예림에게 입마여 이르시되 망군의 요하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나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야 그의 생명을 노린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안고 나의 진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에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해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아멘 3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림의 4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습니다 이런 주제에 이런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느 수도원이 있었어요 하루는 수도원장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에 빠진다면은 수도원의 활기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찾는 사람도 줄었고 경근의 모습도 사라졌어요 고민 끝에 이 수도원장은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니까 재혜로운 그 위대한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의 죄 때문이다 너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수도원에 변장된 예수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다 그걸 모르는 무지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위대한 스승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 변장된 변장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수도원장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변장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일까 회계를 탐당한 수도사일까 아니면 주방을 맡은 수도사일까 아니야 그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아니야 어쩌면 그들일 수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변장한 것지도 몰라 수도사들은 이 수도원장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수도사들은 서로를 만날 때마다 저분이 혹시 변장된 예수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도사들은 서로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서로를 대했습니다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건의 분위기도 달라졌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 수도원이 풍대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변장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말씀으로 증언한 내용이 변장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봄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오른쪽에 있는 양 왼쪽에 있는 염소를 갈라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봄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언제 주님이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갖다 드렸고 주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음식을 갖다 드렸습니까 그리고 병들었을 때 언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의로운 사람들이 대답했을 때 주님이 한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이 한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다른 말씀 드린다면 변장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이웃간에 부담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좀 까칠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저 사람이 변장된 예수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아셨죠? 좀 까칠하고 조금 부담되고 좀 모난 사람을 만났을 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기 위해서 변장된 예수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라고 존중하고 인정해 드린다면 어떤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날까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보문 내용입니다 오늘 보문에 보면 유다 인근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전에 배웠죠 블레셋에 대한 애급에 대한 심판들 블레셋에 대한 심판들 암몬 모안의 심판들이 쭉 나오면서 오늘은 어디에 일어나면 다메슥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메슥은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달에 대한 심판이 나오면 이 계달은 요르단 동쪽 아라비아 사막 지역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역이 계달 쪽이에요 이스루 마일의 후예로서 유명민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이스마일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일의 장자는 너바요시요 그 다음은 계달과 압부엘과 미스삼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스마일의 둘째 아들이 계달인데 계달이 바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목했던 부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설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하설은 갈릴레오수 북쪽에 있는 성읍으로서 하설왕 야빈이 요소와 이끄는 이스라엘군과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오수 북쪽 지역에 있는 풍요로운 지역을 찾은 나라가 하설이라 요소와 11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하설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요소와가 돌아와서 하설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이 야비나무과 더불어 싸웠던 흔적이 요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람이란 말이 나오죠 엘람이란 나라 이 엘람이란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바벨론 동쪽 산악지대를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 장식의 10장 22절로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샘의 아들은 노아의 아들 중에 샘,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라미오 이렇게 나오는데 샘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엘람인데 엘람이 그 지역에 가서 나라를 이뤘다 그래서 엘람은 오늘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엘람이 나중에 미대의 지배를 받고 파사의 지배를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메색이 왜 망했는가 자기 문화를 자랑하다가 망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 다메색은 노래와 즐거움의 도시 그러니까 높은 문화생활을 즐거워하고 구구하던 도시였다는 거죠 우리 같은 문화가 어디 있겠어라고 자랑하다가 이 다메색이 멸망했다 한 얘기입니다 개달과 하설은 경제적인 풍요를 자랑하다가 우리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 나와보라고 해! 라고 경제적인 풍요를 자랑하다가 멸망당한 나라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평온한 삶을 누리던 유목민족입니다 거기 보면 문빗장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평화롭고 안정되면요 문빗장을 없겠어요 그 정도로 평화롭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던 것 우리만큼 잘 산 사람이 있냐 말이지 라고 얘기했던 것이 개달과 하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엘란, 엘란은 군사력을 믿었던 무력을 믿었던 나라였습니다 35절에 보면 만군의 요아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란의 힘의 으뜸과는 화를 꺾을 것이요 엘란은 군사력을 자랑하다가 말하겠다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예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다 이러면 49장에 소개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 제국을 중심으로 당시 국제질서가 재팬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국제질서가 재팠는데 이것을 저항했어요 이런 나라들이 동맹을 맺아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저항하다가 바벨론 군대에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비극에 차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자랑하던 지리적인 이점들 강한 경제력 국가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던 지혜 그리고 안정된 유목민의 생활 강한 군사력 그들이 그 어떤 것을 자랑할지라도 어떤 것에 자신할지라도 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49장은요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요와 하나님의 섭리와 교육을 통찰하고 그러한 통찰에 비추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지혜의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계 역사에만 미칩니까?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미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개인의 삶에도 철저하게 행사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목회의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늘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 철이 없을 때는 배경이 좋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철이 없을 때는 머리가 좋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철이 없을 때는요 열심히 성실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삶을 뒤돌아보니 그게 아니다 내 삶을 향한 순간순간 개입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 확실해야 상황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이 나를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내 삶을 조종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믿음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당당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담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령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들 그들 중에는 경제력을 자랑한 때도 군사력을 자랑한 때도 여러 번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 앞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려질 것을 성령이 고민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